어? 뭐가 있는데?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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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? 저는 지금 방화대교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이 제가 올 수 있는 한강 하류 끝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오거든요 암튼 저는 오늘 여기서 떠들면서 방송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군요 암튼 지금 막 던져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시죠 와 잠실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데 제가 거의 기어서 왔거든요 3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아 대박 대박 암튼 오늘 잡을 어종은 망댕이입니다 망댕이 망댕이가 여기서도 나오는지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오 대박 대박 던지자마자 5분만에 입질 입질 오 이거 망댕이 입질 같은데 아 뭐지 입질이 끊겼는데 아 좀 전에 입질 엄청나게 좋았는데 아 젠장알 젠장알 암튼 아 여기 재미난데요 아 총알이 몇개 안남았네요 괜찮습니다 신에게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의 지랭이가 남아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떠들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씨 땅이라도 파고 여기다 소리 지를까요? 하하하하하 오 요 밑에는 젖은 모래인데 요 파면 지렁이 있겠는데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허긴 여기서 바닥까지 얼마나 먼데 여기까지 망댕이 새끼가 올라올 리 없죠 아이고 망했네 그래도 지랭이 다 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운 빠져 입질 입질 아 어떤 놈이지? 얼굴만 확인합시다 제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활악하고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아 입질이 끊겼는데요 먹고 도망갔나 봅니다 어 뭐가 있는데?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? 오늘 미션 성공입니다 성공 아 여기서 망댕이가 잡히네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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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랭이 갈아주려고 걷었는데 아까 입질에 달려있던 모양입니다 아 해보거라 예쁘게 빼줄게 대박 대박 고마운 녀석 잘 가보라 잘 가보라 으쌰 자 오늘 한강 하루에서 망댕이 잡힌 미션은 성공입니다 성공 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만 낚시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리박이 바라본 신나는 서울로드뷰 망관부 부탁드려요 아셨죠?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갑시다 기분 좋게 집에 갑시다 하하하 하루미 감사합니다.